스페어 화이팅 스페어 화이팅 안녕 난 ESTJ 규번이라고 해 안녕 나는 INFJ 종현이야 안녕 나는 INTP 노아야 안녕 나는 ENFP 서준이야 왜 언제부터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말을 어떻게.. 저딴 식으로 하지? 싸우자는 건가? 좋아하는 그 감정이 확 사라지네? 아는데 일부러 왜 무시해? 뭐야 지금 내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아 알겠어.. 알고도.. 그런 거였구나.. 와.. 슬프다.. 아.. 그래.. 이 무시놈이 무시? 무시? 넌 오늘부터 내가 정댄다 진짜 아.. 좋은 친구? 일단 뭐.. 차이인 건 아니.. 확실히 차이인 건 아니니까.. 일단.. 계속 직진해봐야겠다.. 내가 좋은 친구밖에 안 돼? 아니 나는 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좋은 친구라고? 확실하게 그냥 말해야겠다.. 나는 바로 직진하겠어.. 어.. 감동인데? 어.. 철비기인가? 포기해야되나 이제.. 친구 이상은 아냐? 너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다.. 음..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어.. 아.. 아..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아.. 제대로 까했으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뭐로 뭐.. 사회를 끝내고 싶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끝내는 거고 사회를 유지하고 싶다고 해도 원래대로 안하고 점점 멀어지려고 할 거 같아 나 남자야.. 너가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할 거야 내가 남자를 안 보인다고? 두고 봐.. 내가 계속 배쉬할 거야 어.. 알겠어.. 하.. 슬프다.. 뭐.. 나는 너랑 친구로 못 지내니까 나도 그냥 포기할게 친구도 짝사랑도.. 아.. 그래.. 아.. 진짜 슬프다.. 친구로도 못 지낼 거 같아.. 아..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한번 받아 봐.. 아.. 아.. 내가 애 좋아하는 걸 진짜 얘가 모르나.. 나 이대로 뺏기는 건가? 받지마.. 왜 봐..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니.. 나랑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 소개팅을 받는다고? 장난해 지금? 어.. 얼굴 봐봐.. 얼굴.. 잘.. 잘생겼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못생겼어라.. 아.. 나보다 못생겼어라.. 아.. 못생겼어라.. 안 받으면 안 돼.. 사진 봐봐.. 사진 봐봐.. 나 별로인데..? 어우.. 아니야.. 관상이 별로야.. 그냥 다른 사람 만나.. 얘는 진짜 아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면.. 뭐.. 좋은 사람이면 만나도 되고.. 아.. 나도 너 친구로서 많이 좋지.. 대놓고 좀 여자로 안 보인다.. 안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서 말해야겠다.. 미안.. 나는 널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러지마.. 이러면은 친구도 못해.. 제발 마음을 접어.. 아.. 아.. 와.. 아.. 진짜 미안해.. 나는.. 네가 여자로 안 보여.. 와.. 진짜.. 내 이상형이랑 너무 반대이기도 하고.. 너무.. 나랑 안 맞아서.. 이성으로는 진짜 안 보이는데.. 미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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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내가 누구를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래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아.. 그래?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진 않아서.. 더 이상의 표현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 뾰 왜 예ữleri 하나 wand.. 그렇다면 바라리 아니 문재인만 보iras.. 게이트 모험였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